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레디 박시해 이건 말이다 어 뭐 동기심리를 알다 월월 8,8 올림패 권메달리스트 권메달? 내가 틀면 좀 빨리서 모른다 오빠 권메야 가짜가 전화가 나야? 학생인데? 어 그래 그럼 니 복싱하고 싶나? 다 짜고 치는거 해서 뭐합니까? 말로 해서 뭐하노 딘 딘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싱구다 네? 복싱구 니가요? 어 갑자기 왜요? 복싱구다 집어 아 아 아 이 똥아 저 아들은 뭔 죄가 이마? 와 니 맘대로 아들은 막 뽑아가지고 다도 올려 니 깎여물어 쏘놈아 왜? 왜 복싱이야? 왜? 그만 모라 인마 죽는다 의미있는 일을 하라고 킬 자 이제 훈련 시작 나는 생각보다 하나야 뭐 와 샘이 원하는게 뭔데? 진짜 금메달 그래 좋아 화이팅 카운트 삼십초 나오자 삼십초 자 그림빵 그렇지